한국 relationssä 여덟 expressions 지금 히어소 붐이 일어나서 홍차님 실버 1 그리고 제가 듣기로는 얌얌님도 플레를 갔대요 아 그래요? 네 저도 이제 좀 있으면 다이아 찍고 그니까 오 진짜 찍었네 물은 절대로 안 마셔 마셔 입에 새기만 해도 아마 더 한 시간 안에 감기고든 나요 쉬리 시간 나를 신기하게 봤어 하루종일 날은 소송을 한다면 내 입은 구일걸요 초코가 된 것 같아 악당을 싫은 날 망했어 망했어 예 안을 줘 핫 어 망할 수 있어 아 모닝 히우스가 짱이지 요즘에 이 랭크 안나오던 맵이 나와가지고 음 아 그것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박혀있던거 네 뭐 식물맵이라던지 거미무덤 이런거는 제가 거의 처음 접해보는거기 때문에 공포의 정원은 식물맵은 조금 별론데 거미형의 무덤은 좀 쉬워요 어떤 캐릭터가 좋나요? 여기서는 여기는 라인클리어를 좀 빨리 할 수 있는 영웅이나 아니면 로밍을 좀 다닐 수 있는 영웅이 좋아요 아바투르 같은거? 아니 완전 그건 완전 다른 얘기고 아바투르는 넓은 전장 거미형의 무덤은 좀 좁아요 라인 간격 라인 간격도 짧고 저 1픽 머키 같은 경우에는 어떤 픽인가요? 좋은 픽인가요 나쁜 픽인가요? 어 1픽이 머키 10다꼴 1픽 10다꼴 1픽 하하하하 지금 1픽이 머키를 고르려고 하거든요 저거는 저기 막아야되는데 자가라를 골랐죠 상대방이 자가라를 고르는 순간 개꿀 좋은 영웅들 랩두고 꼭 안좋은거 한다고 음 음 마이프 좋다 그럼 여기서는 마이프리온 특성을 W 특성을 찍는것도 괜찮겠네요 1랩대 아 그쵸 라인 클리어를 굉장히 좋은 굉장히 좋은 그 말을 했는데 아니면 다른 그 영웅 조합을 라인 클리어를 좀 더 힘을 실어주면 그냥 샤들 청명 찍고 마나 주는 것도 굉장히 좋죠 음 라인 클리어 맵이다 어 1, 2단이다 어 이건 셀프로 나 죽여주세요 하는 지금 말피우에 실버났으면은 황쿠메 울부진노 화살 두방 들어가니까 1, 2단이 좀 힘들겠죠 여기서 제가 뭘 아 금지 먼저구나 여기서 무엇을 가져올까요? 저쪽 밴이 끝난 후에 뭐할래요 뭐할래요 포지션 뭐할래요 전사 아니면은 딜러 딜러 딜러요 딜러 할거면은 리밍 어 없어요 타이커스 있어요 타이커스 오딘 오딘 타이커스로 아냐아냐 천공기 이수신 타이커스 아 별로 하고싶지 않은가봐요 아냐아냐아냐 아냐 아니죠 아 아 천공기하면 아 천공기 오딘하면 1,2단 못잡아가지고 아 그럼 1,2단이 있어서 그 천공기를 가는거죠 일리단이 없으면은 오딘가 되죠 보통 다 천공기를 가요 보통 천공기를 가죠 오딘을 가면 어 어렵죠 좀 경기가 어려워지죠 아하 그래요 네 신정민님은 무라딘 하셨어요 무라디님이 신정민님입니다 우리 조합은 지금 여기까지만 봐도 엄청 좋고 어허허헣 오 좋은데 어 조디나다 여기 그 빠를들은 아직 안내으된다 이렇게 조합은 한 명 있네 딱 아 저는 블레티덤 아니에요 진이에요 다이아 진 다이아 진 굉장히 게이지가 많이 차있는 상태에요 지금 오케이 바디 다이아 오늘 달아야죠 아이 당연... 누구랑 제가 듀오를 하고 있는데 못 달겠습니까 오늘 그럼 그럼 정확하게 알고 있군 오지엔 현 해설과 듀오인데 못 달기가 힘들죠 출꾼 다이죠 저번에는 HCC 해설인데 근데 저번에 신청민님이랑 듀오 했을때 제 기억으로는 2승 5패인가? 제 기억으로 그렇거든요 아 그래? 아니 근데 그거는 그걸 함으로 인해서 지금 룩삼님이 어디까지 왔어요 플레이어 1까지요 왔죠 다 그게 경험이 되고 어 파살과 뼈가 되는 그런거에요 그런거에요 적고 있어요? 1렙대 타이커스는 뭐가 좋아요? 지금은 7초 찍어도 될거 같아요 오 10초 남았다 우리가 라인클리어가 더 빨라가지고 빨리빨리 뛰어다니면서 구슬 먹으면 되니까 빨리빨리 뛰어다니면서 구슬 먹으면 되니까 채팅 굉장히 빠르시네 정광석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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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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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첸! 고고고 지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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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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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밑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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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니관으로 조져버렸습니다 오케이 오더 한번 시원하게 해줘요 제가 바로바로 알려줄게 어 여기서 빨리 라인정리를 끝내고 위에가서 저 깝죽거리는 일리딴을 잡는게 어떨까요? 오케이 좋은 방법이에요 내려갑시다 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우리가 로밍으로 풀 수 있는 곳이 많으니까 바텀 한번 가서 풀죠 예 바로바로 바로 바로바로 미니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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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류탄 큐 빼 여기까지 괜찮았어 아 위아래 계속하면 될 것 같아요 라인 클리어할 때 수류탄이라도 한번 써줘요 수류탄 아 이런거요? 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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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안켰죠? 아휴 켰어요 켰어요 예예예 한번 미니건으로 한번 싹 빨죠 예 굿 어디갈래요 지금 어 그쪽에 레이너가 뚜벅이기 때문에 레이너를 노리는게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오케이 고 아이 레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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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류 다 빵 아 좋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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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맵은 라인클리어를 빨리 빨리 할 수 있는 영웅을 가져오면 주도권을 가져갈 수 있으니까 저렇게 죽지만 않으면 참 좋지 제가 그러면 타인 라인 아 탑의 라인 경험치를 먹겠습니다 빠리 이런거 먹어주고 아 시간 날때 넣어주고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개데데데데데데데데데 어 개꿀 어 개꿀 아 뭐야 오케이 물 있어요 물? 없어요 마이퓨진한테 힐 해달라 해야겠다 이거 7렙대는 뭐 찍을까요? 7렙대는 지금 그냥 수류탄 찍어요 네 어깨 수류탄 찍고 16렙도 타이탄 수류탄 찍고 13레벨에는 이거 죽여주는구만 찍고 아 상대가 먼저 뒀다 내가 뭐 상관없어? 어 샥 한번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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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한번 이거 아 아니 금방 레인 한번 가려고 했는데 저거 싸가지고 천공탄을 싸가지고 빨리 막죠 어 저거 한번 갈게요 레이너 레이너봐요 레이너봐요 아아아앙 개손해를 봤는데요 어 뭐야 바텀 왜이래 뭐 이정도는 뭐 주죠 뭐 원래 절대 안줘도 될거 같은데 줄건 주고 이 놈이 이 놈이 이 놈이 이 놈 미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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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었다 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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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개무서워 우리가 굉장히 이득 아 아깝다 미드 확 밀면 될거 같아 우리 실바랄스 있어가지고 숙소 레이너 좀 하는거 같은데 오우 레이너 장인이 알아본거에요 지금 예 지금 무깅이 괜찮아요 뚜벅이치고 아 이게 우부지노맛을 안치겄어 아 이게 우부지노맛을 안치겄어 아 아 아 아 아 우석을 기다렸다 우석을 그 힘을 가져와라 지금 화나신거 아니죠 아니 그냥 말을한거에요 정신지배야 잘했다 정신지배 저게 어둠의 화살보다 불인가요? 어 정신지배는 사실상 엄병공이죠 어어어어 역시 다이아 친구들 잘하네 무서워 무서워 이 친구들 잘해 아 지금 지금 보고계신 시청자분들에게 딱 전달을 드리자면 절대 그 1,2단 상대로는 증승지배를 지금 못이긴다 증승지배를 지금 못이긴다 여기여기여기여기여기여기 뒤하전사 뒤하전사 어?어? 어어? 아 아깝다 어 뒤로 할 수가 없네 어후 뒤져봐 아 이거 어떡해 마이 퓨리온 마이 퓨리온 마이 퓨리온 마이 퓨리온 마이콘 마이 퓨리온 마이 퓨리온 마이 퓨리온 마이러온 마이 퓨리온 또يف 바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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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13랩 때는 타이커스 어떤게 좋아요? 이거 죽여주는구만 이거 죽여주는구만 아 아 아프지전 잡으면 첸이 바로 배달하네 아예 뒤에 있어요 말표가 정화는 찍었는데 잘 못써주네 5도 간다 5도 어휘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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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네 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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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희망이 없어요 하아 아 와 아 도저히 그럴 수 있어 이제 시작이니까 방금 그 자가라 궁 있잖아요 그건 정화로 안풀리죠 네 그건 정화로 안풀려요 어쩔 수 없었네 너무 아깝다 실바란스가 저 궁극기를 찍을 줄 알았으면 내가 다른거 할걸 노가 없어지네? 노가 없어지네? 노가 없어지네 그럴 수 있지 정신집에 찍을 줄 알았으면 내가 오딘 찍을걸 차라리 아쉽다 정신집에 찍을 줄 알았으면 멀케 할걸 저는 오딘 찍을걸 그랬어요 그니까요 내 실수다 실망할 때 궁극기를 보고 내 궁극기를 찍었어야 되는데 나도 초강태나 찍어서 날려버릴걸 인타깝네 이것 좀 표정 오늘 다이아 당연히 가능하죠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 승급할수도 있어요 승급 플레이가는 방송 잘 보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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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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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았는데? 아 잡았어요? 예 그럼 잘했지 전 이제 집으로 가겠습니다 저는 할만큼 다했어요 탱커의 소양을 다 지켰습니다 어? 뭐지? 뮤직인 네 힘은 내 것이 될 것이다 오만함의 대가를 치르게 해 주마 굉장히 유리해요 지금 지금 캠프를 먹는 행동은 어떤가요? 굉장히 좋아요 근데 지금 캠프를 혼자 놀기가 힘드니까 우리가 싸움을 하느라고 지금 라인을 다 밀어놓던지 아니면 라인을 관리해야 되는 타이밍이잖아요 네 라인을 만들어 놓고 가도 늦지 않아요 그러면 상대방이 이제 라인 관리해야 될 타이밍이 되니까 혼자 가서 챙길 수 있는 영웅이 있으면 되는데 그게 우리가 없잖아요 지금 그렇죠 고 지금 가죠 고 3대3 거기 가자고? 4대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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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대3이다 저기 이거 어떡하죠? 싸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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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고 고 고 렛츠고 어? 이 빠졌다 이놈 이 빠졌어 이 논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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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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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 오! irm arrived 어허울 오우 이 덧스럼네요 호rist 쿨당 2로 길막 vi 이놈 아아아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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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놈새끼 아니, 아니, 진짜 하하하하하하 오우, 오우, 오우 뭐가 문제였을까요? 그... 때리는 걸, 굴단을 처음부터 때렸어야 됐어 이득 봤어요, 이득 봤어요 지금 거의 1렙 차이네요 오, 말랐어 지금 어떤 상황이었냐면 우리, 그... 룩3님이 스턴은 굴단에 넣었지만 때리는 건 온통 첸을 때렸기 때문에 한 번에 커트가 되지 않았다는 것 알겠습니다 저한테 쯔쯔쯔한 거 아니죠? 아, 짝짝짝이라고 아, 짝짝짝이예요? 예, 발랐한테 짝짝짝을 해줬습니다 아, 오케오케오케 쯔쯔쯔씨라 전... 한 줄 알고 그가 쯔쯔 numer 10렙이잖아요 이제 끝났어, 끝났어 흐흐흐흠 급할게 없어 급할게 없어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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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어엇! 차차차차차차차차 뭐나? 흐흐흐 흐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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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우란이 최차하는거 보소? 아잇! 아이고 매삭이네 그냥 아 우리 그냥 뭐랄까 할거하니까 그냥 시원하게 시원하게 이기네 그러게요 이와 생기죠 네 이럴때 이럴때 캠프를 챙겨라 이럴때 할거 없을때 이럴때 이것까지 지금 3렙 차이가 나요 어 2렙이에요 2렙 2렙 아 저게 더 쉽지가 않네 아 저게 부터는 우리가 13레벨 전이잖아요 네 여기선 되도록이면 우리가 먼저 싸움을 거는 건 좋지 않아요 쟤네가 원하는거 그게 원하는 거라서 13레벨까지 무난하게 찍을 수 있다면 13레벨까지 무난하게 찍을 수 있다면 13레벨까지 무난하게 찍을 수 있다면 어허 어허 좋았다 어디있어 에 학교가 아어허구 아아구 아어허 Wij Bog 나 이쯈 욕을 무너뜨려라 galera 어허 좋다 좋아 이제 저희 14렙이예요 아 감사드립니다 지금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브라디 나쁘지 않아요 저 빼고 지금 다 다이아인데 여기서 플래티가 나지 않죠? 그럼 다이아 갈 자격이 있다 어디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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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나이스 어디서? 아니 이민씨가 기가 맥키시네 그냥 여기가 채 차는거 봐봐 미친 개사기네 채 또 차 뭐야 이거 아니 채 차는거 그만 얘기하는거 안돼요? 아니 너무 너무 사기 아니에요 이게? 가렌보다 좋네 가렌보다 좋죠 롤보다 히오스가 좋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가렌보다 당연히 무라진이 좋지 상대가 안쪽으로 변경했죠 다이아이 되겠고 저는 inated 아이고 뭐야 어디갔어 아이고 이쪽이 이 침묵까지 이 침묵까지 아이씨 도망가요? 오오오오헤오오~~~ 내가 지켜줄게 웨어 조 왔다 이것이 바로 환상의 케미 감사합니다 용병 캠퍼 챙기면 무난하게 이길 듯? 용병 캠퍼 챙기면 무난하게 이길 듯? 여기 올래요? 육중 안 죽여 어? 우리 하나 따졌다 괜찮아 괜찮아 귀가 막히니까 우리는 이거 다 6개, 6개 챙기고 이거 밀어서 6개 넣으면 끝나잖아요 어? 온다 정신 확인 안 돼 못 잃어 우리 리밍 못 잃어 리밍 못 잃어 리밍 못 잃어 육중 안 죽어 어? 이놈들이? 이놈 이놈 나이스 이놈 나이스 이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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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간다? 들어간다? 이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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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저는 저기 킹님 찍어드렸는데 제가 저 찍었는데요 하하하하 ㅋㅋㅋㅋㅋㅋ 서로 얼굴을 붉히게 됐네요 아 죄송합니다 괜히 굽 그럴 수 있지 그럴 수 있지 어 다음엔 서로서로 해 주죠 예 알겠습 아 이거 얼굴 붉히는 일이 생겨버렸네 생각지도 못했네 몇 점 올랐어요? 못봤어요 근데 오! 바로잡히네 아 진짜 이게 불지 욕신난 불지 욕신난 레오릭 또 만났네 아 5픽 똑같은 사람인가봐요 불지 욕신난 오 1픽 말피우는 좋아 아 왜왜왜왜왜왜 아까웠어요 말피우? 네 아 이 구간에서 말피우 줘도 필요가 없어요 아 그래요? 네 이모티콘 업데이트 안되고 있어요 한번 마이크 형한테 물어볼게요 준비됐습니다 룩삼이 채팅창 관리를 안하여 아니 히오 쌌는데 어떻게 채팅창 관리를 해요 여기 게임에 집중해도 못하는데 보일때는 관리할게요 보일때는 관리할게요 성전의 부름을 따르겠습니다 어 어 뭐 배나지 내가 아 아 뭐할래요? 어 어 어 뭐야 굿잡 저 잠시 화장실 좀 갔다올게요 아 배가 너무 아파가지고 싸우지 말고 왜왜왜왜 싸워요? 아니 침착맨님을 너무 극길했대요 채팅창에서 누가 화나셨대요 누가 그랬어 시청자 오늘 일요일이라서 강자가 황강달이 굴다리 밑으로 다 집합하자 일요일이라서 급식들이 좀 많나봐요 급식들 다 나와 다 나와 1400명 굴다리 밑으로 1400명 집합해 1400대 일하므라게 우린 행복한 식판 들고 다 뛰어나와 정모 한번 하게 아니 누가 신성한 히어로즈 방송에서 말이야 싸우고 말이야 헐뜯고 험담하고 다 집에 찾아가서 히어로즈 빼고 다 지워버린다 게임 히오스만 하게 한다 1년 내내 아 그거 꿀이야? 꿀이면은 다른걸 좀 생각해볼게요 꿀인지 몰랐지 아 여러분 싸우지마요 싸워서 뭐해 시간 낭비 시간 낭비지 서로에게 좋은 얘기들 하면서 합시다 네? 긍정적인 너의 말을 아무리 내 맘을 흔들어도 너무 미안 미안 미안하지만 두근만 나를 향한 널 왜 더 보여줄 수 있나요 너무너무너무너무너무너무 너무너무너무너무너무너무 좋아할길땐 말해줘 아 저 아주부방송 아직 정리가 덜 됐어요 이번달 안에 정리를 할 것 같아요 정리가 다 되면 다 되면 윙크티비로 가려구요 어디야? 윙크티비 아 이미 맘을 굳히신거에요? 네 윙크티비에서 열심히 한번 남캔방을 해보려고 합니다 훅 어 아 프락식스 상전에서 제가 뭐가 좋다고 그랬죠? 렉사르요 아 어허 꾸르단 아 굴단 꾸르단 기가 막히죠 아 뭐야? 아 뭐야 오늘 왜이래? 아 이게 그건가보다 록삼 아이디 보자마자 사람들이 깜짝 놀랐나보다 맞아요 이거 졌다 요즘에 그런사람들 좀 많아요 아아 그래서 발라 저격밴드 좀 나오구요 그래요? 네 그니까 이게 너무 유명해지면 이게 힘들다니까 아 게임하기도 힘드네요 요즘에 그니까 뭘 같은편이 깜짝이예요 상대팀에서 당연히 다 생각해줘 아 생각지도 못했네 하하하하 하하하하 간냄벨이 깜짝 놀랄 수도 있겠구나 아 깜짝 놀랬구만 피오스가 뭐 같이 했을 때 진짜 재밌.. 재밌는 게임인 것 같아요 맞아요 혼자 하는 것보다는 같이 해야 더 재밌는 게임 방송에서 같이 할 수 있는 친구를 좀 구하고 싶은데 음 왜냐면은 신정민님 뭐 얍얍 수장님 요런 네 약간 알려진 분들이 아니면은 듀오를 하잖아요 그러면 헐 뜯고 물어 뜯어요 아 그렇구나 이 새끼 지금 버스 타네 데리잖아 키키키 병신 이러면서 공격을 당하기 때문에 되게 한정되어 있어요 듀오 할 수 있는 분들이 저랑 하면은 이제 그 버스라는 느낌이 없잖아요 그쵸 과외받는 느낌? 선생님 느낌이라고 이게 아니라 이거도 이긴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하하하하 이긴다는 보장이 없어서 버스 느낌이 없어 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그르르니 하는거에요 얘는 그냥 버스는 아니구나 지금 어 자전거 정도 느낌이구나 일흥구동 뭐 오토바이 느낌이라던지 삼승 6회 정도 됐죠? 저희 듀오가 네 기가 막혀요 근데 한 번 이기고 한 번 졌으니까 삼승 6패 아 왜 이렇게 다치가 나지 근데 연속으로 다치나는거 참 오랜만이네 손 하나 너무 편하게 소원 두부 1 2 2 2 3 2 3 3 3 2몇에 잠들겠죠 너의 꿈을 잠든 난 마치 전파가 된 것만 같어요 난 그대 품에 빛을 쏟아 내고 빛을 쏟아 내고 빛을 쏟아 내고 빛을 쏟아 내고 몇판 이기면 다이아가죠? 어... 잠시만요 게이지가 한 요정도씩 올라가니까 하나 둘 3번이면 승급전인 것 같아요 3번 이기면 딱 4연승하면 되겠네 4연승하고 싹 다이아 달고 어? 그러면 저희 듀오가 7승 6패가 돼요 크... 승이 패보다 많아지죠 그러니까요 4연승을 딱 하면 제 차기 행선... 행선지는 행선... 행선지는 정해지지 않았어요 우리 그 심창민 형님이 트위치 TV로 오라 그래가지고 그... 심창민 형님이 트위치 TV로 오라 그래가지고 트위치... 괜찮은 것 같은데요 형님 요즘 히오스 사랑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고 오오... 행선 말고 행선 말고 행선 행선지 어... 또 잡혔다 아... 코... 고고고 밸라가 여기 인기 많구나 밸라가 여기 인기 많구나 아 좀 문제가 있어요? 맵이? 너무 루즈 해가지고 음... 형님 네 네 우리에게 힘을 주소서 일바투르 각입니다 일리단 아바투르 일바투르 꼭? 일바투르 기가 막힌데 갑시다 룩바투르와 킹리단 이 조합이면 어떤것이든 기가 막혀요 그냥 진짜 딱 얘기할게요 그냥 붙어만있어요 라인 관리하지 말고 붙어만있어 그냥 알겠습니다 붙여놓고 잠깐 쉬다와도 돼 다 쓰러 담아버릴게 이거 아바투르 그것만 다 QW 위주로 찍어서 일리단만 봐주면 되나요? 일레벨에 가압분비선 네 4레벨에 아드로노라인 예 이 7레벨에는 이제 선택인데 네 그냥 찌르기 찌르기 찍는게 어차피 그냥 붙어있을거면 알겠습니다 그 20렙대가 좀 그거던데 공생체를 두 대상하게 적용 이거 괜찮나요? 그거요 무조건 무조건 아 무조건이에요? 13,16도 그 W에 다 몰아야되요 세포체전이랑 맹독가시 맹독가시로 알겠습니다 이거 잘못 찍으면 나 그냥 게임 안함 아하하하 사냥 찍은거 사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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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냥각 뜨는거에요 사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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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조건 슬러 담낸다 무조건 슬러 담낸다 이러면 탱커 우리 소? 어...소도 괜찮고 티리엘이면 베스트고 아 티리엘이 베스트에요 소보다? 티리엘 베스트 일리란 왕자 조합에서는 티리엘이 티리엘 미만 잡 음 아 소 우리가 밴 했구나 그럼 티리엘 밖에 없네 티리엘 안해줄 수도 있어서 여기서 누더기 탱커가 나오면 어떤가요? 우리 팀에요? 네 좀 힘들죠 야 상대 조합 너무 무섭다 저 일리란이 뭘 못하겠는데 황꿈 맞고 황꿈 누가 맞아요 안맞지 아 황꿈은 안맞아요? 무조건 들어갔다 빠지지 싹싹싹 싹 자로싹 우로싹 첸은 어때요 첸? 첸? 첸은 절대 안돼 이거 첸하면 그냥 죽겠다라는건데 타이코스의 무라딘 타이코스의 무라딘 뿅망치 맞고 죽는데 타이코세 다이코세 역사 이 타이코세 사실 1,2단도 중요하지만 이건 아바투루가 얼마만큼 해주냐 여기에 경기 항방이 달려있지 그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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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룩바투루 이건 모든걸 이젠 이 전쟁을 끝내겠어요 제가 아바투루가 봇에 가는게 나을까요? 어... 그냥 라인하나 아무데나 가도 될 것 같은데 봇으로 가겠습니다 탑도... 아... 봇 괜찮아요 미드에 있어도 되고 아텀에 있어도 되고 야... 쇠모덫을 찍는 사람이 있구나 진짜로 기가 막히네 5,4,3,2,1 전투를 시작한다 이거는 그냥 진짜 농담이 아니라 붙여서 아예 그냥 자도 될 것 같은데 그게 오히려 해답이... 그게 제일 해답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쟤가 플레고강까지는 혼자 캐리가 가능하거든요 일리단으로 아 쟤 죽겠는데? 음 쟤 뭐하는거야? 이거 히오스에서 1렙 싸움은 왜 하는거에요? 되게 쓸모가 없어 보이는데 아 equ가 아이씨 제발 아... 아 두 번째 아이씨 다 돌아올지 몰랐어요 이거는 이거는 약간 상대방이 근데 부지런 했다 상대방을 칭찬하죠 아 오케이 듀오 좀 심각한 것 같은데 아 여기 봤어야 되는데 경험치 먹었어요 이거 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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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나이스 아 왼쪽 오른쪽 아 보호막이 살리다 어 뭐야 힘들지 이거 근데 조금 전에 아서스를 잡으면서 그 경험치를 따라잡았잖아요 이거 기가 막혔어 아 참나 정말 4레벨 됐잖아요 저희 네 게임 끝났어요 제가 경험치 잘 챙기고 있습니다 탑에 붙여줘 탑에 탑에 오 오 졌다 어 아깝다 딱 상태를 보니까 끝났어 게임 셋 붙여줄 수 있어요? 일리단한테요? 네 저기 공포를 생성했다 이거 재밌어지겠군 아하 이거 뭐지 선물을 줬네 자 붙여줄래 네 오 나이스 아 근데 일리단 한테 붙이니까 큐맞추기가 되게 어렵다 가요 붙여볼래요 이 정도면 많이 비벼었다 한방은 때려주겠지 저거 레벨 우리가 역전했죠? 기가 막히죠 이거 구쳐줄 수 있어요? 공포를 네 네 오케이 오케이 살면 살면 내받고 아악 깝이깝이 경험치 제가 다 챙기고 있습니다 2라인 2라인 경험치 챙기고 있어요 죽었다 죽었다 아파트로 죽었다 빠염 피하기 살았죠? Q만 피하면 뭐 제가 우리가 조금 전에 이 식물을 줬는데 쟤는 지금 이 씨앗 개수가 적어가지고 다음 거 빨리 우리가 만들면 유리하거든요 부쳐줄 수 있어요 지금? 네 빨리 이거 챙기게 잠시만요 어? 아사스 아니 이거 또 죽이 생겼는데? 이거 아사스도 있는데 밑에 이거 내가 잡아보려고 그냥 나이스 나이스 여기 붙여줘 붙여줘 아 뭐야 아 너무 어려워 아 너무 어려워 안 맞추래요 아 아 아 아 아 아 적들을 걷어드릴 시간이다 우리 생기를 불어넣어라 날이 밝아 하지만 안심하지 말아라 감염체들 다시 돌아올 때 잘했다 공탈 적을 욕해 이제부터는 최종지나물 말고 그냥 흉물 찍지 아 흉물이 채팅창에서 흉물은 개구리다 그래서 아 지금은 그냥 저한테 붙여주는게 훨씬 더 이득이라 복사할만한게 없어요 그러면은 아예 한타 전에 아냐아냐 붙여 붙여 최종지나물 필요없어 붙여 붙이면 이겨 붙이면 이겨 어 황금을 안맞는다고 하셨는데 아니 이거는 아우리엘 내가 콜을 냈잖아 오오 오오 오오오 어? 아 저거 한작까지 생각 못했어 아 이게 붙여놓은 일리단이 죽으면은 아바트루도 같이 죽구나 아닌데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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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 아 초강탈 초강탈 생각 못했다 이제 초강탈 알았으니까 준비됐어요? 예 빨리 돌리고 끊으러 가죠 그런데 그냥 서서만 있어도 경험치 수급이 되니까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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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지뢰 지뢰 기가 막혔다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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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이 때 탑경험치 딱 먹어주기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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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퀄리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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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힐좀 줘 방금 이상감 찍었다고? 누가누가누가 아 뭐야 아 탑재 효율치가 왜 찍은거야 세뽀치전이 찍으라니까 나 게임 안한다 그랬죠 아 죄송합니다 16에는 꼭 이거 찍을게요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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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에는 맹도까지 꼭 찍을게요 아 그거 필요없어 필요없어 이제 아 어쩐지 체력회복이 안되더라 안해버리기 아하 죄송합니다 열심히 할게요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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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예 그렇게 된거 그냥 아 안해 아예 그렇게 된거 그냥 그 16레벨에 이속 줘요 이속 이속이요? 다피가 이동속도를 증가시키면 적어요? 예스 아 어어 아하우 나이스 아하우 나이스 아 Guja 아하 하으 하으으음 아하 아하 됐다 어? 식물이다 식물 갑니다 룩 빨라 간다 어? 어? 붙여줄 수 있어 붙여줄 수 있어 붙여줄 수 있어? 어디 있어요? 뛰지마 뛰지마 나 뛰면 몰라 이제 나 이제 몰라 포기할거야 게임 들어간다 간다 들어가 나이스 와 오졌다 오 졌다 오 초강타 뭐야 초강타는 진짜 너무 아파 수정 망패를 왜 안줘 와 방금 한꿈 씹는거 지렸다 아 이거 저기 두 명에서 너무 자기네들끼리 게임해 흐흐흐 무서워 좋았다 어 으흐흐 가고있어요 가고있어요 가고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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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칠 준비 됐나? 아니요 뭐? 저 발라로 변신했어요 오케이 오케이 아게이 아게이 아 저 죽어요 좋은 교환이었다고 생각한다 좋았다 좋았다 아 이거 정말 이걸 안찍는게 나았겠네 최종 지단물을 이게 예리다 왕자 할때는 맵 큰데에서는 그냥 흉물찍고 라인관리하면서 계속 붙여주면 그게 더 좋아요 이렇게 하나하나 알아가는거지 뭐 서로가 서로를 알아가는만큼 오늘 하나 배웠습니다 어 하나 좋은거 건졌다 야 7일 어 오케이 보호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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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다 이 친구들 식물로 와요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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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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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리엘 오 나이스 발라 공 좋았구요 축성 좋았구요 와 이거는 일리단 없이 이 다음에 살짝 풀고 여기서 큐를 일리단한테 주고 오케이 큐 계속 붙여놓고 W 큐 큐 오케이 완벽했다 악마의 흥상 악마의 흥상 이제는 최종 지단물로 저 복사해요 저 안되는데 왜왜왜왜 일리단 스킬을 모릅니다 아 그냥 한번씩 써보는거 원래 아바툰는 그런식으로 해보는거에요 큐 오케이 없는 영웅 플레이해보기 딱 좋잖아 큐 넘어가버리기 넘어가버리기 펫피켜버리기 펫피켜버리기 W로 하기 이거 하기 굿 굿 굿 굿 굿 아 1,2단 잘하시네요 제가 본 1,2단중에서 제일 잘하시는 것 같아요 아이 무슨 아까 황궁 씹는거 보고 지려 버렸습니다 진짜로 아 아이 과찬의 말씀이십니다 저는 그 아바투르 그 붙여주는 속도에 지려버렸어요 좋은듯이시죠? 네 그럼요 그래서 표 하나 줬어요 감사합니다 저는 발란스텐 한장 줬습니다 이거 한 번만에 될 수도 있겠는데 한 번만에? 어떤게요? 몇 점 모자라요 지금? 178점 모자라는데 등급전수를 219점 얻었어요 어 그러면은 이번판만 이겨도 승급전이네 레츠고 저희의 승률도 올라가고 있어요 이제 4승 6패에요 기가맥혀 기가맥혀 2번만 이기면 6승 6패로 승과 패가 똑같아지고 난 다이아로 갓게임 진짜 아니 뭐야? Q속도가 왜이렇게 빨라? LV Q속도가 미쳐버리는데? Q.